마스 옥수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옥수수 통조림, 땅콩, 밀가루, 달걀, 설탕, 식용유입니다. 요구사항에 완자의 크기를 직경 3cm 공 모양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 거고요. 설탕 시럽이 혼탁하지 않게 갈색이 나도록 하시오. 혼탁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재빠르게 섞어서 그렇습니다. 설탕 시럽을 만들 때 어느 정도 녹은 후에 섞어주시고요. 바스 옥수수는 6개 만드시오. 5개 내시면 시험 보실 때 실격입니다. 꼭 6개 이상 내주세요. 먼저 옥수수 물기를 잘 빼주셔야 합니다. 옥수수에 수분이 많으면 나중에 밀가루도 더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갈수록 텁텁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체에 받쳐서 옥수수에 있는 수분을 좀 잘 빼주세요. 땅콩은 시험 보실 때 지금처럼 껍질 벗긴 땅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껍질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껍질이 있다면 닦아서 껍질 벗기고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땅콩은 다지겠습니다. 굵직굵직하게 씹는 맛이 나도록 다져주세요. 그래서 땅콩도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옥수수에 수분이 잘 빠졌다면 옥수수도 다지겠습니다. 수분이 너무 많은 경우에 면보로 다져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곱게 안 다지고요. 굵직굵직하게 다져주시면 돼요. 다진 옥수수를 넣고 바로 반죽하겠습니다. 반죽에 밀가루와 계란이 들어갑니다. 계란을 넣으시는데 전체에 흰자 노른자를 넣기에는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른자만 넣지만 조금 노른자에서도 한 수저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노른자 하나 다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 밀가루 넣어줍니다. 옥수수 물기 빼고 다져진 거예요. 계란 노른자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 밀가루 넣어줍니다. 밀가루는 노른자의 양과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옥수수에 수분이 많다면 아마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반죽을 해주시는데요. 너무 질다면 밀가루 조금 더 넣어주시고 시험 보실 때는 밀가루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일단 수분을 잘 빼시고 계란 전체를 다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질은요. 모양이 동그랗게 안 만들어지고요. 되직하면 옥수수 하나하나가 튀길 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땅콩을요. 여기 속에 놓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험 만들고 버무를 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식이나 일식은요. 조금씩 하는 방법이 달라도 괜찮고 요구사항 안에서만 꼭 지켜서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속에 넣겠습니다. 자 그럼 튀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수수는 다 익은 재료이기 때문에요. 밀가루만 익으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 말고요. 보통 튀김 온도처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빚어주셔도 되는데요. 조금 더 능숙하게 손에 기름을 묻히고 낭자완스 할 때처럼요. 하나하나씩 빼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수저를 이용해서 동글동글하게 모양을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수저를 이용할 때는 큰 수저는 조금 크고요. 작은 수저 두 개가 알맞습니다. 3cm 나와야 되니까요. 온도 체크는 젓가락을 넣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소금을 넣으셔도 됩니다. 소금의 소리도 나고요. 뽀글뽀글 대포가 올라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럼 튀김 준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손으로 모양을 만들 거라면요. 손에 기름을 조금 묻혀서 들러붙지 않게 해주시고 반죽을 손에 묻혀줍니다. 손에 이렇게 많이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 사이로 이렇게 동그랗게 완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수저로 넣어주시는데 수저로 넣을 때도 여기에 기름을 좀 묻혀주시면 훨씬 더 잘 떨어집니다. 이러면서 완자가 3cm 지름이 나오게 만들어주세요. 또는 수저 2개의 기름을 조금 묻혀주시고요. 수저 2개를 이용해서 동그란 구형의 3cm 완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저로 밀어주세요. 크기는 동일하게 6개가 나오게 합니다. 먼저 들어가서요. 익은 것은 이렇게 떠오르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그럼 꺼내서 놔두겠습니다. 남은 열에 의해서도 색이 변하고요. 시럽에 의해서도 갈색으로 변하니까 지나치게 오래 튀기지 마세요. 근데 속이 또 물가루가 안 익으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속이 완벽하게 익도록 너무 고온으로 튀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불은 중불이나 약한 불로 은은하게 녹여주시고요. 계속 처음부터 약불 하시면 시럽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요. 강불로 하시면 지나치게 탈 수 있으니까 녹란 상태를 보시면서 불 조절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요. 그릇에 기름을 좀 묻혀 놓겠습니다. 기름을 묻혀야 이따가 바스 버무리고요. 여기다 담을 거 아니에요. 잘 떨어지라고. 설탕이 이제 여기가 갈색 나게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반 이상 설탕이 녹았다 싶으시면요. 한번 저어주시고 하얀 날가루가 없다 그러면 불 끄거나 약불로 넣고 튀겨놓은 옥수수 넣고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윤기나게 버무려주시고요. 안 묻는 곳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묻혀 놓은 접시에 놓고요. 서로 들러붙지 않게 빨리 떨어뜨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은 후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기름을 바르면 이렇게 잘 떨어지게 됩니다. 식은 박스 옥수수는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잘 된 박스 옥수수나 박스 고구마는요. 겉에가 이런 시럽 때문에요. 단단한 느낌이 나고요. 윤기가 저것으로 나옵니다. 박스 옥수수 완성되었습니다.